핵심 주제 11번째는 조세의 이해인데 사실 우리 핵심 주제 12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 12가 조세의 정가와 귀착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핵심 주제 11번째는 조세를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는 정도로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종량세하고 중립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조세의 개념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우리 교재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과세표준, 세율, 세액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종량세와 종가세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봐봐요. 종량세는 뭐냐면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T1의 조세를 부과하는 거고 종가세는 T%만큼의 조세를 부과하는 건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종량세는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여한다 그럴 때 만약에 하나 만들 때, 두 개 만들 때, 세 개 만들 때 있죠. 그럼 각각의 이 하나하나마다 예를 들어서 10원을 부여한대요. 그럼 첫 번째 만들어도 10원의 세금을 부과한 다음에 팔아야 되고 두 번째도 10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10원의 조세가 붙게 되는 게 이게 종량세예요. 단위당 T1의 조세를 부과하는 거. 종가세는 근데 뭐냐면 지금 이렇게 수량에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급 곡선이면 가령 여기에 하나 팔 때는 5원에 팔고 그 다음에 두 개 팔 때는 10원에 팔고 세 개 팔 때는 15원에 팔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가격을 예를 들어서 10% 부과한다 그러면 하나 팔 때는 여기에다가 5원에 10% 그 다음에 두 개 팔 때는 10원에 10% 세 개 팔 때는 15원에 10%를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5원, 10원, 1.5원, 5원 아니 0.5원, 1원, 1.5원 이런 식으로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가세하고 종량세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됩니다. 종량세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평행 이동하고요. 종가세는 회전 이동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세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 퍼센트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달라짐으로 해서 세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종량세 같은 경우에는 평행 이동, 종가세는 회전 이동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보시면 종량세는 가령 이렇게 P하고 Q가 있는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급 곡선이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그대로 평행 이동해요. 이렇게 S. 이게 S다시로 가서 공급이 감소하죠. 왜냐하면 이거 중요한데 공급자는 이거를 비용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비용으로 느끼세요. 세금을. 세금을 비용으로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상방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평행 이동해요. 근데 이 조세를 있잖아요. 조세를 공급자에게만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P하고 Q가 있을 때 수요자한테 이렇게 수요자한테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게 D 더하기 T죠. 그죠. 이거는 S다시가 이게 S다시가 S 더하기 T. 세금이에요. 세금. 이것도 D다시가 D 더하기 T. 이렇게 나타내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방으로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소비자는 세금을 어떻게 느끼냐면 이 세금을 받음으로써 똑같은 가격인데도 효용이 감소한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종가세는 어떻게 되면 회전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수요자한테 부과하는 경우는요. 이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방 이동이에요. 이것도 회전 이동 이런 식으로. 그런데 종가세보다 우리는 종양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가세나 종양세나 우리 경제학에서 분석을 할 때 결과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 그런데 이거는 회전 이동하니까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제학에서는 다 세금이라 그러면 웬만하면 다 종양세라고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종양세라고 해서 우리가 가정을 하고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공급 곡선은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상방 이동하고 수요 곡선은 수요 곡선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하방 이동한다. 이 종양세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립세란 건 뭐냐면 우리가 럼섬택스 혹은 정액세라고 하는데 방금처럼 우리가 조세가 부과가 되면 공급이 줄고 수요가 줄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경제학에서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은 균형점보다 균형점보다 어떤 조세나 그 밖의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수요량 즉 수요 공급량이 균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인 효용이 줄어드는데 이거는 이 중립세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요. 여기 일단 읽어봐요. 조세가 부과되면 상대 가격이 변화해서 시장에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해요. 그러면 사회 후생이 감소합니다. 상대 가격 체계가 변하고 또 조세에 의해서 그 상품의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상대 가격이 변화에 따른 대체 효과 때문인데 그런데 중립세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세금으로 부과가 돼요. 그래서 후생 손실이 없는 세금을 우리가 중립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개념이 약간 어렵죠. 그죠? 이게 결론을 얘기하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부과했을 때는 그 세금으로 인해서 어떤 상품은 세금을 부과하고 어떤 상품은 세금을 부과 안 하기 때문에 상대 가격 체계가 그걸로 교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할 수 없고 사회 후생이 감소하는데 중립세라는 놈은 혹은 정액세, 중립세, 럼썸텍스 얘네들은 후생 손실이 없는 이론적인 세금이에요. 이론적인. 그래서 인두세가 가장 가까운 세금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액성은 없습니다. 이거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우리 경제학에서만 존재하는 경제학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세금이 바로 이 정액세, 중립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립세라고 하면 후생 손실이 없는 세금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세금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인두세가 가장 가까운 세금 이거 사람에다가 매기는 거예요. 사람에게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립세. 그 다음에 직접세와 간접세. 이거는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직접세와 간접세가 쌍가로 3번에 큰 통과를 하면 직접세와 간접세인데 이거는 그냥 납세의무자, 담세자가 동일한 거와 다른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돼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누진세하고 비례세, 역진세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비례세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과세 표준을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많아져가지고 과세 표준이 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됐을 때 비례세는 뭐냐면요. 얘네들 다 비례해서 10%의 세금을 매기는 게 비례세예요. 세금의 10%면 소득이 많아지면 세액은 많아지겠죠. 세액은 점점 커지겠지만 비율은 똑같은 게 비례세예요. 누진세는 뭐냐. 100만원은, 100만원 번 사람은 조그맣게 안 쓰니까 5%만 내, 세금. 200만원 이상부터는 10% 내고 300만원부터는 15% 내고 400만원부터는 20% 내. 이렇게 세율 자체가 달라지는 게 누진세인데 세율이 점점 커지죠. 그죠? 역진세는 뭐냐면 반대입니다. 적게 벗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점점 세율 자체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역진세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누진세가 뭐라고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 자체가 커져서 세액은 점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점. 비례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그게 누진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종류 같은 건 좀 보고요. 또 동그라미 4번도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누진세의 자동 안정화 장치 기능이 있죠? 요거는 경기본동의 진폭을 자동적으로 줄여주는 기능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얘기냐? 이겁니다. 우리가 세금 중에서 누진세라는 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봐봐요. 누진세라는 게 세금에 따라 그 벌어들이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줄어들었다 늘렸다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그 비례세보다 그 폭이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기변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경기변동이 이렇게 경기변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경기변동이 이렇게 높아졌다가 갑자기 확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하면 그 경제가 그 충격 때문에 굉장히 손실을 굉장히 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폭을 이렇게 높았던 것들을 경기 폭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때 누진세를 만약에 누진세가 도입이 되면 자동 안정화 장치 기능이란 게 있어가지고 보세요. 만약에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려고 경기가 과열될 조짐이 이렇게 보일 때는 누진세가 있으면 소득이 이 경기 과열로 인해서 굉장히 늘어나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게 되죠. 그러면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려고 너무 안 좋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누진세 제도가 있으면 이제 소득이 많이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어떻게 해요. 그 폭보다 더 많이 누진적으로 감소해 주죠. 그러면 경기가 막 안 좋아지려는 폭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누가 알아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누진세라는 제도가 있음에 따라서 그냥 경기의 변동폭을 줄어들인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자동 안정화 장치 기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동 안정화 장치 기능에는 누진적인 소득세, 소득세에 누진세를 매기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사회보장제도나 밑줄 그세요. 사회보장제도나 실업보험제도 등도 자동 안정화 정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래퍼 곡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이 그림도 잘 나오고 이 래퍼 곡선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비판은 어떤 것들이 가해졌는지 그것도 시험 잘 나오는데 이 말은 이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걸로 이렇게 세율이 점점 늘어가죠. 그런데 세율이 적정한 세율일 때 정부의 조세 수입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이 적정 세율을 넘어가서 세율이 너무 커요. 가령 뭐 세율이 이 정도다. 그러면은 되려 조세 수입은 줄어들더라.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게 되면 사람들이 어차피 세금 내야 될 건데 나 일 안 해. 기업들은 어차피 세금 내야 될 건데 나 투자 안 해. 이렇게 생산성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을 적정할 때 그죠? 세금이 지금 너무 높다면 생산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세금을 감세를 해줘서 적정한 세율로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일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일어나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래퍼 곡선이 얘기하는 바는 지금 만약에 세금이 너무 높다면 감세 정책을 좀 피는 게 어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래퍼 곡선이 나오던 시대가 80년도에 미국이 경제가 좀 안 좋을 때예요. 그때 나와서 감세 정책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레이건이었습니다. 미국 영어 배우 출신인데요. 이 레이건이 감세 정책을 펼치는데 이론적인 근간이 된 게 바로 이 래퍼 곡선이에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 아직까지 욕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심하고 왜냐하면 감세 정책을 펼쳤는데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감세 정책을 어떻게 펴냐면요. 이때 당시에 미국의 소득세 소득세가 구간별로 나와 있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감세 정책에 별로 이익을 못 봤는데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70%였는데 부자들은 그렇죠? 그 부자들이 70%까지 내던 소득세를 28%까지 점진적으로 감세를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더 투자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효과는 불행하게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냥 어떤 일만 벌어지냐면 조세만 그냥 감소했어요. 조세 수입만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수입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복지 예산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지 예산을 그냥 줄이고 말았으면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80년대라고 그랬죠? 영화 배우 출신이에요. 레이건이 그러니까 이름도 영화에서 따가지고 스타워즈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벌써 돈 많이 들어가게 생겼죠.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이 스타워즈 계획이 요즘에 미국에서 미샤일 방어체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그 조상이 여기에서 온 건데요. 80년대부터 얘네들이 막 전 우주적으로 이렇게 소련하고 냉전 상태였는데 스케일을 크게 잡아가지고 그 어떤 군비를 확장하면서 방어체계를 만들려는 이런 게 스타워즈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세 수입은 낮아졌고 복지 예산도 줄이는 판에 군비는 더 대폭 증가를 시켜놨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정부의 살림살인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됐겠죠. 그래서 재정이 적자가 생겼어. 그런데 이때 당시 80년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한참 잘 나가던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미국이 일본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경계심이 사회 전반에 이렇게 나오는데 영화에서도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 블레이드 러너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해리슨 포드가 주연인데 요즘에 보니까 많이 연세가 드셨더라고요. 그 영화 배우도 예전에 한참 젊었을 때 막 날라다니고 그랬었어요. 정말 멋있는 배우였었는데 그 배우가 그 영화 전반이 되게 우울해요. 미국의 미래를 보여주는데 되게 우울한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굉장히 그때 미국의 별로 좋지 않은 침체가 된 그런 미국의 상태를 보여주면서도 그 미래의 거리를 막 이렇게 주인공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본 말로 된 간판들이 막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만큼 일본에 대한 경계심 그런 것들이 그 영화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그냥 굳이 찾아서 보지 마세요. 지금 보면은 좀 유치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좀 SF 공상과학 영화였는데 그때는 보고 나서 야 막 그랬는데 지금 아마 특수효과도 좀 별로일 거고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되잖아. 그죠? 시험 봐야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되게 경제가 안 좋은데 이자율이 무려 몇 퍼센트였냐면 20%까지 치솟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굉장히 물가 인상의 압력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자율을 무려 20%까지 때려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시대였어요. 근데 이자율이 20%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보세요. 이러면 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융 상품이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20%는 주잖아요. 이자를.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라던가 그 밖의 금융 상품을 외국에서 살라 그래요. 그런데 살 때는 뭘로 사요? 미국 달러로 사야 되죠. 그러면 미국 달러를 일단 사서 금융 상품을 투자하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우리 앞에서 수요 공급에서 배웠어요. 뭔가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말은 달러의 환율이 낮아졌다는 얘기고 결국 미국 입장에서 미국 기업들은 수출이 수출이 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출이 그러면 수입은 되려 늘어나겠죠.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늘어나가지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상수지가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재정적자 이죠. 거기다가 경상수지까지 적자죠. 이 두 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쌍둥이 적자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이 살기가 아주 행복했겠어요? 아니면 살기가 좀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래퍼 곡선의 비판이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봐봐요. 방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야 지금 세금이 너무 높은 것 같으니까 세금만 낮춰지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세 수입이 더 늘어날 거야 했는데 그냥 어떻게 돼요? 세금을 실제로 낮춰줬죠? 그랬더니 조세 수입만 그냥 줄어들고 사람들이 더 일하지도 않고 투자도 늘어날 기미가 안 보였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비판은 적정 세율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비판이에요. 래퍼 곡선은. 두 번째 비판은 이 레이건 행정부가 이 래퍼 교수의 래퍼 곡선을 이론적인 기반으로 감세 정책을 펼쳤는데 결국 끝이 안 좋았죠. 그래서 어떤 비판을 받고 있냐면 부자들의 배만 불려줬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 비판을 받게 되냐면 이렇게 부자들에게 감세 정책을 했잖아요. 이때 소득세의 최하위 그러니까 최하위층의 소득세율이 10%였는데 여기는 대려 15%로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욕을 안 먹고 100이나 그죠? 욕 먹어도 싸죠. 그죠? 이러니까 너무 이런 정책들이 복지 예산까지 줄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많은 비판을 받게 되고요. 근데 또 뭐 이 레이거노믹 이걸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다 레이거노믹스라고 그러는데 그 덕에 잘 됐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래퍼 곡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번 핵심 주제 11번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 레퍼 곡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앞에서 배운 그 정액세 중립세 개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종량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핵심 주제 12번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운 내용을 갖고 조세의 정가와 기착이라는 조금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